남서울 예술대학교 안녕하세요 개그맨 안심입니다 개그맨 이수환입니다 남서울 예술대학교에서 제4회 남예종 예술제가 개최를 했다고 하네요 축하드리고요 벌써 4회면 1,2,3회가 얼마나 잘됐으면 4회가 있었겠어요 이번 4회에도 앞선 1,2,3회만큼 훨씬 더 대박나고 훨씬 더 즐거운 예술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니깐요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십시오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즐겨주시고 저희도 응원하러 갈거죠 저희도 응원하러 갑니다 제4회 남예종 예술제 파이팅 저희도 응원하러 갑니다 라는게 잘 어우러져서 저희도 응원하러 갑니다 저희도 응원하니깐